병기에 빛이 들어갔대, 빛이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빛이 들어갔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0cm 정도라고 했거든요? 한 이 정도면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 넘어가서 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어? 아 여기구나.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어? 아닌데? 층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 맞나? 응? 여기 아닌데? 봐봐. 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 4M 2, 2에 300이 4M, 4M2가 있나? 4M1이 있고? 목적지 부분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한 번 봐봐. 아 나... 아니 여기는... 아 잠깐만요.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긴가? 여긴가 보다. 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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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변기가 벽으로 붙어있는... 여기는 가봤는데... 여기는 변기가 벽으로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으로 나가는 거. 아래가 아니고...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 안다닌다고? 아 예... 뒤에 차 나갈 수 있나? 여기 나갈 수 있어? 아 네 알겠어 예 아 저기도 여기가.. 여기 입주자가.. 입주자 외에는 못 들어가더라고 저번에 저쪽도 왔는데.. 아.. 이런데는 별로.. 네.. 먹고 싶은데 안들려.. 어? 주말이다 보니까 좀 일찍 왔네요.. 네 차가.. 생각도 안 밀려가지고.. 혹시 여기 변기가.. 벽에 매달려 있는 변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여기 아파트.. 제가 저쪽도 갔었는데.. 맞춰서요? 맞춰서요? 오다 보니까.. 어? 여기? 변기.. 변기 이거 바닥변기 아닌데? 이거로 하셨던 곳인데 훨씬 나으시겠죠? 일단 봐야죠.. 이게 변기가 다른 변기라고 그러세요? 하장님 예예 맞습니다.. 아이씨.. 속으로.. 아이씨.. 여기 여기.. 문장이 이 변기입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얘 이뻐? 아.. 웨이드 바르네?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뺀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 뺀다고 하는데.. 뭐를? 뿌라뽕을? 그것도 너무 예뻐.. 아니.. 아무것도 건너지 말지 이런게 처음이라 몰랐어요 아휴.. 차라리 그게 딱 냅두면 진짜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사장님하고 인형이 들리어.. 땅그러니까.. 아니 그때로 바쁘셔서 통화를 제대로 못해.. 예예 맞습니다.. 예예.. 아 바쁘신다.. 아 여기 오셨어요? 아 저쪽 앞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앞쪽 앞.. 앞동이에요 앞동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면서.. 어.. 여기 변기가 좀 독특한데.. 야.. 안 넘어.. 아우.. 날 진료날때 안 넘어가게 뭐.. 안 넘어가길 기대해야죠.. 뭐.. 그냥.. 제발 안 넘어갔어요.. 예예.. 열심히 뚜라뽕 하셨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넘어간거 보다 박힌게 문제예요 박혀.. 박혀버리면 그냥.. 안 움직이네.. 아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더 잘나가더라구요 예.. 아 그래요? 어.. 잘나가네.. 예예..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가더라구요 예.. 지금도 안 내려간다는거죠.. 예.. 그 물은 내려가요.. 그니까 화장지나 이런거 버리면.. 네.. 저희가 큰거는 안 내려서.. 그쵸.. 큰거 보면 안 내려는데.. 뭔지 알아요.. 안 보인다.. 끝에 있잖아.. 끝에 있잖아.. 끝에.. 끝에 있는데.. 빼봐야죠.. 이거 빼줄 수 있으려면.. 이거 한번 빼볼게요.. 벽끝에 있어요 선생님? 네.. 여기.. 벽에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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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티셔측.. 그래서.. 손은 духов 네거같아.. 선생님.. 제가 안 되지 않나.. 진짜.. 요거같은 건 좀.. 귀엽다.. 줄어들 disc.. 마시고 put it.. 왜 이렇게 되는지ㅋㅋ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 빨리 와, 먹어 아, 그럼... 안 들어가네? 지연이, 약 안 먹을래? 먹어야 돼, 얼른 와 야, 수연아, 일로 와 시연아, 일로 와 고마운, 고마운, 고마운 잘 먹어주면은 예전엔 3개 하나의 시대에 Voyager 구멍이 섬유 2개 이쪽에 도움을 덧붙일 수도 있네 이쪽에 있다 그치? 보이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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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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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의사 creme biomim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 바로 나오진 않죠.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번 내려가가지고. 이게 뭐든지 나가는 건 쉬운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좋은데 거의 박혀가지고. 여기 살이 박혀서 박혔네. 빗살이 꼈어요. 빗살이 꼈어요. 빗살이 그 사이에 껴니까 빗살이 그 사이에 껴줘요 완전 껴잖아요 이제 좀 움직였죠 제가 틀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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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놨기 때문에 예 빠졌습니다 꽉 낀거 틀어놨더니 빠졌네요 낚싯대로 틀어놓고 예 빠졌어요 앞에서 못 하는데 예 아 낚싯 꽉 낀거 보셨어요 틀어놓은 거 예 없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네 잘 내려갑니다 예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꽉 꼈었어요. 이게 여기 작고 여기가 크잖아요. 꽉 껴가지고 이렇게 낀거죠. 이렇게. 껴서 이제 안빠지니까 지금 이제 사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뺐냐면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걸 틀어가지고 뺐어요. 뺀 다음에 석션을 뺀거에요. 내려가죠. 4시간 보면서 내리잖아요. 4시간 보면서 걔 내리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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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